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댓글 함께 시작합니다. 김은영님, 작년 12월부터 힐링여행자 매일 보면서 정말일까? 진짜일까? 의심 아닌 의심을 하면서 올해 7월부터 추천하신 이 테이블을 한 주씩 사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박! 정말이었어요. 그때 좀 더 많이 사지 않았을까? 지금은 매달 월급날 적립도 하고 생활비 등을 아껴서 사모으고 있는데 벌써 2천만원을 넘게 사모았답니다. 나의 풍요로운 노후를 생각하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주식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자 국내 개인 서민분들, 우리 실린가족분들은 이미 깨어서 투자 중에,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가 11종목 지금 모아가고 있죠? 그 11종목, 가격당 한 주씩 11종목을 매수하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니까 오늘 기준으로 22만 1100원, 22만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돈 날라가나? 아니에요. 절대 안 날라갑니다. 그런 염려는 절대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잘못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 날라갈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지. 한 주씩만 사는 거예요. 11주, 22만원. 김은영님처럼 그렇게 22만원 주고 한 주씩 사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수익률이 서로 들어왔다 갔다. 다르죠? 또 사볼까? 22만원 또 사세요. 그러면 두 주식 대내 11종목이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세요. 한 두 달 정도. 그러다 보면 이분처럼 그런데 대박 정말이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실링 여행자 저를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아가는 주식들 있죠? 그것들을 한번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종목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지 어떤 ETF는 어떤 구성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ETF가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 얼마였는지 이런 걸 쫙 보세요. 그 다음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댓글은 이미 발걸음을 시작한 우리 신뢰가족분들이 걸어왔던 길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의 생각들을 다 글로써 옮겨 놓은 댓글들입니다. 이거 다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면 열한 종목에서 내가 세 종목, 다섯, 여섯, 일곱 종목 내가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300만 원, 500만 원, 김은영 씨처럼 몇 달 만에 벌써 2천만 원 모았어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절약 생활을 안 했다면 지금 천만 원, 삼천만 원? 나 이거 못 모았을 거야. 내가 절약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몇 천만 원이 된 거야?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초보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JJ48님 아마 작년 여름쯤부터 손서진님 방송을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작년 여름 그러면 작년 6월 초에 우리 실린 조직이 10만 명이었거든요. 여름이면 한 12, 13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주직 경력 4년 차 그동안 숱하게 단타 치고 지금도 하루에 초단타로 여러 종목을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JJ님 선수세요? 작년에 코로나 폭락 때 입문한 친구에게 선생님 방송을 소개해주고 이 테이블을 해보라고 소개해주고 조금씩 정립식으로 모아가라고 했었는데 며칠 전 만나서 서로 계좌를 보니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더군요. 저도 올해 시드 8천으로 2,400 벌었다가 지금은 다 까먹고 천 겨우 벌고 많은 종목이 물려있는 상태로 올해를 마무리할 듯 싶은데 참 후회가 됩니다. 이제 서서히 종목 수 줄이고 이테이블 분산 투자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주말 내내 못 본 영상 다시 다 보면서 마음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국민교육헌장 같아요. 마음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JJ님 주식경력 4년차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주식경력 몇 년씩 되신 분들도 현재의 수익률 그 3년, 5년, 10년 동안 주식투자했어요? 그러면 벌어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실린가족분들처럼 이런 스타일로 이런 방법으로 주식투자했다 그러면 10년이면 몇 배가 불안할 것 같습니까? 이제 다들 아시죠? 10년, 적으면 3배, 4배 필라데비아 반도체 10배까지 불어놨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10년이면 아무리 적어도 서너 배 이상이 늘어나요. 몇 배가 1억을 투자했으면 그것이 기본이 3, 4억이 돼요. 그런데 몇 년을 하든 간에 단타치고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큰 수익이 없어요. 거의다. JJ님 좋은 경험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돼요. 이렇게 4년씩 되셨는데 이분이 초보한테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냐 우리 실린가족분들이 뭐하는 스타일로 알려줬는데 그분이 JJ님과 얼마 전에 만나서 봤더니 그분의 수익률이 훨씬 좋더랍니다. 이거 산 증인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또 한 분 다 검토 대기 중에 올라와 있어요. 정상적인 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힐링 선생님의 영상을 초기부터 봤는데 그때가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한 때였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저의 성격 때문에 덤벼들지 못하고 주식 책들을 열심히 사 읽고 주식 채널을 찾아서 듣다가 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심스레 증권 계좌를 개설했고 적금과 펀드를 현금화해서 힐링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ETF를 샀습니다. 자 주식 책 열심히 들 사 읽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사 읽으세요. 좋은 책 많아요. 그러나 책을 읽게 되면 시간을 딱 마련을 해야 돼요. 어느 한 공간에서 걸어다니면서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상은 내가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켜두기만 하면 그냥 귀에 들어와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 책 읽어보세요. 다 책하고 똑같아요. 이미 제가 다 지금도 책을 읽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읽어왔던 책들 그것도 선별해서 좋은 책들만 주식 투자하기 위한 이런 마인드를 만들어내는 좋은 주식 투자 책들 그동안 오랫동안 읽어왔습니다. 거기에 제 경력까지 경험까지 앞에서 여러분들께 그대로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식 책 사서 보세요. 결국에는 보다 보면 내가 제가 했던 그 영상에 나왔던 그 내용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딸과 아들 지인과 친구들에게도 힐링선생님 영상을 공유해서 요즘 여러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먹히면 이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몇 달 지나고 6개월 1년 지나면 분명히 고맙다는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투자 방법이 만약에 돈을 잃는 방법이라면 큰일 나죠. 가는 곳마다 다 욕먹을 거 아닙니까? 제가 후회하는 것은 공부만 하면서 흘려보낸 1년의 세월입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빨리 시작할수록 오래할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만 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수익 근로수익을 자본수익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했어요. 맞아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렇다면 죽어라고 내가 일만 해야 돼요. 그거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 돈 모았어요. 죽을 때까지 다 쓰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남는 거 없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주식 투자를 위험하게 투기로 달라붙으니까 안 좋은 것이죠. 우리 가족은 그런 분들 없어요. 또 주식 투자의 정속 이제는 다 알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그 밑에 부자되는 채널님 자주 올려주시죠? 투자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링여행장님이 유튜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민분들이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을 배워서 너도 나도 다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부자들 말고 서민들 말이에요. 주식 투자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꼭 우리와 같은 방법을 해야만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 ETF가 변동성이 적고 안전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죠. 늘 부자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댓글들을 보면 다 본인이 겪어본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내가 투자를 해보니 현재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또 내가 이런 선전수정 겪듯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더니 결국엔 돌아온 것이 우리 실링 가족분들이 모아가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실링 조직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힐링 조직 파이팅!